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승찬입니다 자 오늘 중대하고 중대한 중대하고 중대한 궁뎅이 같은 중대 발표를 합니다 뭐냐 승찬이 채널이 오픈 되었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네 하여튼 여러분들 승찬이 채널이 오픈 되었는데 구독하세요 그냥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의정하시죠 하다보면 재미있어지겠죠 제 케미 때문에 얘가 좀 사는거지 제가 아니었으면 얘도 죽었어요 그쵸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들 승찬이 채널이 이번에 오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승찬이랑 쿠루 형식으로 진행될거고요 멤버보다는 얘도 유튜버로서 한 유튜버로서 쿠루 라고 해야죠 쿠루같은 쿠루라고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건 여러분들이 승찬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구독자를 좀 늘려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얘를 MCM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구독자가 너무 낮아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링크도 못 바꿔요 구독자 5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과연 제 힘이 500명 이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승찬 맞죠 여기에 승찬이라 치면 안나와요 이상하게 안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승찬이라 치면 안나오는데 제가 지금 영상 찍는게 승찬이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제목을 승찬이 유튜브 라고 아마 칠거에요 승찬이 유튜브 홍보라고 아마 제목을 할겁니다 영상 제목을 그리고 댓글에 승찬이 링크 채널 주소 영상 설명에 채널 주소를 정해주실거니까 꼭! 여러분들 구독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승찬이가 만약에 일주일만에 1000명을 찍는다 제가 어? 제가 여러분들 제가 두발벗고 네 두발벗고 승찬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집 햄버거 쿠폰 네 승찬이 이렇게 구독을 보면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잠시만요 구독을 보잖아요 그럼 누가 구독한지가 떠요 아시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누가 구독한지가 뜹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1000명이 되는 순간 제가 이제 저희가 거기서 보고 이름이 이쁜 사람들 아니면 승찬이 영상에 지금 이 올리는 영상에 댓글을 쓰는 분들 한에 제가 햄버거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프티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뿅! Assad 아이 할 말 있으세요? 할 말이요? 예 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재미는 없더라도 일단 방 할거니까 타다 보면 많이 늙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은 영상 관람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그렇답니다 뭐 노재미 뭐 얼마나 해봤자 재밌겠어요 하이트릭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뿅